오늘은 점점 병들어가는 대한민국의 근황에 대해 보여드릴 겁니다. 다들 모르시겠지만 부산 영락공원에는 무연고 사망자들의 묘지가 모여있습니다. 그 묘지에는 어떠한 이름도 남겨지지 않고 그저 번호로 묘비가 표시될 뿐입니다. 묘비명 42번은 원룸에서 세상을 떠난 지 꽤나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야 발견됐습니다. 그녀의 옆집에 살고 있던 사람도 그녀가 그렇게 됐다는 걸 몰랐습니다. 9월 9일 그녀는 간짜장 하나를 배달시켜 먹었죠. 다른 건 일체시키지 않고 마지막 간짜장을 먹었던 그녀. 편의점 직원은 그녀가 힘들게 걷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배가 불룩하게 나온 임산부가 술을 왜 사는 건지 궁금했었다 말하죠. 알고 보니 그녀는 임신한 게 아니라 복수가 가득 차올라서 배가 나와 보였던 겁니다. 그녀는 병원에 그 어떤 동행자도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에는 그녀의 일기가 남아있었고 서러워하지 말자는 스스로 다짐이 적혀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정되는 그날. 그녀는 자신에게 보내진 스팸문자에도 답장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랬을까요? 누구에게 말이라도 걸어보고 싶다는 그녀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린 내용은 40살이 넘은 여성의 가슴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저런 여성이 어째서 생겨나는지 보여드리죠. 친구 남친 없는 거 외로운 게 거의 한 달간 아무랑도 카톡한 기록이 없어. 나 솔직히 고독사 할 것 같아 나도 술 먹고 신나게 놀아보고 싶어. 나도 너무 외로워. 고독사 할 것 같아 이러다가.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친구도 한 명 없어. 뚱뚱하고 못생긴 게 내 죄는 아닌 거잖아. 나도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고 연인이 있었으면 좋겠어 나에게도 사랑한다 말해줘 제발. 이라고 울부짖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여성들은 사랑의 여시야. 살 뺀다고 이뻐진다고 사랑받는 것도 이상한 거야. 지금 뚱뚱하고 못생긴 그 상태도 사랑해줄 사람이 분명 있을 거야. 라는 무지성 공감을 해주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은 참 모순된 모습이라 생각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비혼 비혼의 고독사에 가까운 사이트인 fm사이트 여성시대를 하면서 고독사를 무서워하고 남자를 만나보고 싶어하는 저 모습이 모순이라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한심한 글을 쓴 인간에게 너에게 지금 필요한 건 무지성 공감이 아니라 처박힌 방구석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 산책을 하게 만들 조언이라 생각해. 남자를 만나고 싶으면 fm사이트인 여성시대를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다이어트를 시작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뭘 바뀌길 바라는 거야. 라는 조언을 해줬죠. 하지만 저의 조언에 달린 댓글은 말을 왜 이따구로 하는 거냐 공감 못하는 거 보니 남자냐. 라는 식의 댓글뿐이죠. 기본적으로 fm이라는 사상은 비혼과 비혼의 비출산을 기본 조건으로 깔고 가는 사상입니다.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가까운 건 고독사인데 우리 fm 여성들은 이렇게나 고독사를 무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노후준비 필요 없다. 늙음하게 혼자 살다가 고독사 무서우면 남자찔은 다음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삼시세끼 만남밥 먹고 일과 시간에는 미싱질하며 죄수들이랑 수다 떨면 된다. 라는 그리 개웃긴 글로 취급하는 여성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정말 더더욱 재밌는 건 노후준비 안 해도 된다는 이 여자도 남친과 관계 후 냄새가 존나게 나는 게 이거 병인가. 라는 말을 하며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사실. 고독사를 필연적으로 동반할 수밖에 없는 사상인 fm 커뮤니티. 그 안에 살아가는 인간들이 얼마나 철없이 지내는지 보여드렸습니다. 고독사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비혼 비혼의 여성 여러분. 부디 무지성 공간만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고독사 방지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남자를 만나고 싶으면 여성시대를 하지 말아라.